마음껏 우리 사진 찍을 때 좀 좋을 만한 또 비즈가 또 있을까요? 네 그런 거 하나 좀 깔아주시고 그럼 우리 또 그냥 찍으면 뭐하니까 우리 또 우리 후배님들도 한 번 어, 어, 조치해 줄게요 일단 우리 먼저 찍을 거 찍어놓고 불러서 대답하면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또 공연 중에 우리가 찍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자, 조명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오늘 저희 첫 만남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만남이 첫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 첫 인상이 어땠을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근데 오늘 이상하게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자꾸 시작부터 울컥울컥 하여 뭔가 지금 우리가 주제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혹시 조명 조금 더 톤 올려서 노랑이랑 블루 빼고 화이트로만 넣으면서 나중에 빼기 힘드시거든요 조금만 더 톤 좀 올려주세요 앞에 한 두 개만 더 열어줄 수 있으세요? 조금만 밝게 해서 어, 아, 우리 이거 뭐야 가운 쪽으로 해서 이쪽을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여기 좀 뒤에는 빼가 닫으셔도 될 것 같고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관객분들 예쁜 사진 많이 남기게 감사합니다 우리 민진배우 이제 자, 제 차례인가요? 아, 해 입고 안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 나오면 그때 사게 해줄까요? 아, 다시 한 번 아, 너무 멋있네요 이 정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또 우리 제우스 콘서트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막 기타들도 사진 찍힘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 그죠, 그죠 앞으로 또 어떤 콘서트를 만들고 또 제가 어떤 노래를 즐거울지 기대가 빼고 하... 오늘 제발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도 남고 자기 전에 어, 맞아 만남 헤어짐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들을 간절히 간절히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도혜 배우님과 김민강 회원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자켓 입고 찍죠 일단, 우리 도혜 배우님부터 개인 포토타임을 조금 가져올게요 오, 개인 타임, 네, 그렇죠 네, 아, 멋있게 자기가 왼쪽 좋아하세요? 오른쪽 좋아하세요? 오른쪽 좋아합니까? 아,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네, 네 마음껏 네, 네 자,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말해주세요 아, 오늘 한말씀 감사하다고 한말씀 해주세요 아, 어, 이렇게 처음 관객분들에게 제 소리를 들려드리고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게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랬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민강 회원님 한 번 사진 네, 한 마디 해주세요 아, 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자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과도 앞으로 더 좋은 작품에서 함께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해요 아, 그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쪽으로 오셔서 인사드리고 네 네 네 자, 가운데 오세요 네 네 네 아, 괜찮아요? 전 어디서 띄워도 멋있게 나와서 똑같은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사케, 이크 승리 괜찮으세요? 벗고 승리 나오세요? 네 벗고 승리 나요? 벗고 승리 나요? 벗고 승리 나요? 벗고 승리 나요? 벗으세요 다음에 도록합시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해요 아, 여기 들고 계시라고 저희가 좋게 되어 好 Phillippo 훅 کر buses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사실상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멀리까지, 이 무더운 날, 오늘 비가 안 왔죠? 네, 안 왔죠. 극장에 있어서 몰랐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무대가 아마 투하일수가 8월에도 있죠. 8월에 또 아마 세체수, 네체수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투갈지쇼의 첫 단추를 일단 띄웠고요. 이제 8월, 9월, 10월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그때는 또 멋진 소재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왜 그래요? 아, 다 들고 계셔서 목소리 들어갈까봐.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워요? 네. 그러면 카메라 조금만 내려주시면, 네, 우리 음악 감독님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